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서쳐 지나갈 법한 소식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거론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12년 만에 서울시장직을 맡은 오세훈 씨가 완전히 정책 방향을 털어가지고 과거의 무상급식 감대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4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4월 10일 날 공개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를 정책 수용한 것입니다.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12개 시도나 또 앞으로 시행 예정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의 행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간식비를 과감하게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 유치원은 총 780여 군데고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은 약 834억 정도가 조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의 해선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무상 프로그램이란 것이 어떤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그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 프로그램처럼 관성이 강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지금에는 특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중에는 대학도 무상급식 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왜? 형평성 자원에서. 초등학교 했으니까. 중학교 했으니까. 고등학교 했으니까. 어린이집 했으니까. 유치원 했으니까. 대학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여기서 거칠 것이냐. 절대 여기서 거칠 수 없습니다. 용돈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학용품부터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포퓰리즘 열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 재정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때까지 공짜가 확산되고 확대되게 됩니다. 포퓰리즘에 뛰어든 국가들이 그렇다 하듯이 포퓰리즘에 관한한 여당과 야당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차이는 얼마를 쓸 것인가 그 차이만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오세훈 씨의 정극 변신. 바로 유치원의 무사금 급식 실시. 이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 급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솔직한 그리고 진솔한 진단이 나오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은 바로 고용시장의 구조문제지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영향은 미비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라는 보고서에 통해서 코로나의 일시적 요인이 지난해의 실업률 4.0%포인트에 기여한 목선 불과 0.1%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이 고용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실업문제가 악화됐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고용 사정이 한국에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고용 절벽이 발생한 것은 정부는 이제까지 코로나 탓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공장 자동화 그리고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의 가속화 그리고 정부에 의한 직접 고용의 증가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세금 알바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경직화에 크게 기여한 각종 친노동정책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한국의 고용 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현재 고시립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가 불과 12만 4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36만 4천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정부는 막대한 그런 실업급여로부터 시작해 수십조 원을 매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기록한 것은 바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부가 항상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진솔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마 문정부는 집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누구 누구 때문에 누구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아마 탓하기에 계속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정말 늦게나마 한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문정부의 친노동정책,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제 강행, 세금 알바 양산 등이 결국 노동생태계를 상당 부분 파괴했구나 이런 가설을 한국은행의 실정분석자료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옳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방탄총장 혹은 방탄검사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말에 권력을 향한 일체의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청와대가 일시적으로 상실했던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내년 3월 대선까지 집권 세력이 검찰 권력, 검찰권을 활용해서 공세적으로 대선 고지에 유리한 위치를 자기주의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오수 이성윤 투톱 체제가 야당의 유력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힘을 더하는 또 정보를 더하는 이런 유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5월 4일자 동아일보는 그 가능성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고발된 처가 사건이 옛날에 특수부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배당되어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후에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수사 등을 본격화하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대선판이 크게 여동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김대업 병력 비리수사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또다시 대통령 선거의 한 복판에 키를 쥐고 다시 등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분석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리한 분석입니다. 따라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은 단순하게 방탄 정권 방탄 검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은 뜻 대선 정국의 검찰권을 여권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